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도내 민주당 소속 총선 출마 예정자와 더민주 전북혁신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 피습 사건은 민주사회에 대한 테러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을 지키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수사당국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살인미수 테러에 대해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